편하게 내려가면 너무 좋다. 하루아침에 든 게 아니야. 하루아침에 든 게 아니야. 너 어디서 배웠어요? 뭐? 피골에 든다. 어? 피골에 든다고 아무나 다 잘하는 건 아니다. 공부 안 하고 맨날 주러 다녔어. 인정은? 나 멍을 올리는 네 사랑아 내 뽕날 침착이 된다. 근데? 난 쫄깃해. 난 쫄깃해. 나 혼자서 맑고 맑고 맑나 봐. 내게 흔들어 나를 깨워 죽겠니. 깨워 죽겠니. 잠시만 거기 뭐가 걸리는 거지? 다리? 목? 네. 아아아아아아.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먹고 살겠다고 두 마리만 잡아도 일곱 냥이 배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진짜?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잡았어 왜? 왜? 잡았어? 왜? 잡았어? 잡았어? 잡았어 나 한 마리 잡았어 그냥 손바닥만 해 야 오늘 굶지는 않겠네 피라녀야 피라녀야 어? 피라녀 우는 거 아니야? 우는 거 아니야? 우는 거 아니야? 맞아 갔어 갔어 자 자 입질할 때 어떻게 해야지? 가만히 있어 어? 괜히 이렇게 이렇게 낚으려고 이렇게 꼼짝꼼짝 대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고기 꽤 있는 거 같아 응 많아 많아 아니 나는 아까 여기 딱 와서 미끼 던지자마자 입질이 있지 딱 느껴지지 입질이 막 우는 거야 오우 이 놈들 봐라 잡아두 기완 씨는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뭐 제가 잡은 건 먹어야지 내가 잡은 건 먹어야지 스스로 자리 마지막 한 번 입질을 손에 찢는 것 두시 미션으로 자 마지막 어? 오우 어? 어? 오우 어후 아이야 좀 보셨죠? 이렇게 일단 예! 두 번이나! 어! 어! 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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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눈물 나느라 우린 너무 쳐다봐가지고요 오!